아 잘한다! 너 잘하지? 눈 떠봐. 안 돼 안 돼 안 돼. 근데 얘는 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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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태가 한 개는 졌어! 우와 뒤늦어 봐! 우와 우와! 두피루야! 다현이 눈이 두 배로운데? 두피루야. 얘 너무 이걸로. 다현아 너 이대로 다음에 컴퓨터 봐. 다현이 눈 다운. 다현이가 손도 없어가지고. 아니 팬들 얼마나 궁금하니까. 아니 이거 봐. 얘 이걸로 부족해. 눈, 눈, 눈. 아 근데 다현아 언니 너무 아파. 눈 밑으로 내려, 밑으로 내려. 귀여워 너네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. 이 개 치고. 나 나 인텐도? 어 맞아 맞아. 아 근데 추리파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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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뒤집어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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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본연의 얼굴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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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웅구 잘 어울리네. 근데 다연이가 피곤한 쌍꺼풀이 생기거든요. 그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. 자신이 없어? 자신이 없어? 자, 나연씨 지금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, 혹시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? 불쌍해, 다연이. 자, 모모씨. 아, 네. 잘 안 잡혀. 어때요? 어떤 거 같아요? 아, 근데 이게 원래 손도 없어가지고. 손도 없어가지고. 손도 친해가지고 원래. 잠깐만, 잠깐만. 나연 언니 진짜 허전하면 안 느껴. 우리 여러분한테. 저 되게 고급 기술같이 보이는데. 되게 허전할 거 저는 딱 보고 왔어요. 나 갖고 왔어. 아, 좋아요. 옛날에 우리가 What is love? 처음 안무 입혔을 때였어요. 야, 지금, 지금. 지금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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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고 있어봐! 아닌데? 아니, 이렇게 라니까. 아니, 이거 나 보고 싶어. 아닌데? 아닌데? 야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안.. 뭐, 요쪽이. 엄청 얇은데? 아, 부담스러워. 아, 얇아졌어. 아, 얇아졌어. 다연씨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. 어떤 노래요? 다연이 파트 음악방송이라 생각하고. 야, 내 땡! 야, 내 땡! 진짜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야, 예쁘게 좀 해주세요, 이렇게. 이면 확 따라. 위로. 아, 이쪽이 없어졌어. 아, 이렇게 생겼어. 그치? 근데 좀 없어졌어. 야, 괜찮은데 나는. 그래요? 할 수 없잖아. 수술해요? 아니, 얇게 밖에 안 돼가지고. 나는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차이를 주고 싶은데. 다연씨는 어떠신데? 진짜 이력서 진짜 하자니. 저는. 글쎄요. 제 원래 눈이. 낮지 않아요? 그래도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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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하신 거예요! 사실 전인가? 응. 옛날에 What is love? 처음 안무 했었거든요. 되게 예쁘게 됐어. 웃겼어. 많이 웃겼어. 굉장히. 완전 펌펌성. 다이브. 다이브. 되게 다이째어요. 나 이 댄스 춤추라고 좋았는데. 아니, 다음 갓도 같이 추네요. 되게. 되게. 되게 다 같이 춰어요. 되게 다 같이 춰어요. 아, 이 댄스. 잘 모르겠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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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네. 이거 잘 모르겠어. 나도 여기가 정말 그러거든. 들어갔어. 내려갔어 가. 오, 오, 오. 아, 나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. 우리의 기차도 저렇게 맞게. 와, 우리가 다 힘 которым. 우리의 기차예요? 여기는 똑같아. 네. 네, 예쁜데. 살이 안 아파? 네, 안 아파요. 예쁘지? 똑같아! 그냥 다연이 같아. 그래? 응. 좀 더 두껍게 잡혀. 그러니까 두껍게? 귀여워. 안 돼. 더 맞아야 돼? 귀여워.